널 좋아하니까 힘겨운 오늘도 또 내일도 괜찮아 힘을 내 너와 함께 달릴 거야 난 1년치 쓸 운을 다 썼어 1년치 안녕하세요 영화 좀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치 1년치 1년치 3여전치 2년치 2년치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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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았어 못 찾았구나? 진짜 못 찾았구나, 강수야 나 이거 무리야, 지금 무리야 나가자, 일단 나가자 내 말 좀 들어가봐 알았어, 들을게, 나가자 아, 열 받아서 못 찾겠네 이거 뺏기면 3개 쐬야 그래, 강수야 누나 하나만 찾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가봐 종국이 형이랑 게리 형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가져갔어 아, 그건 진짜 못됐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못됐다 나도 그냥 보내줘 그럼 종국오빠랑 게리오빠 그런 거잖아 아, 내가 좀 들어가봐 누나 한 번만 줘 아니... 훗 then 하하 해서 몇 개 숨겨 Hammond 도 Asian 어? 아, 배 누가? 수지야, 빨리 와! 조심해! 빨리 와, 빨리 와! 야, 됐어 이제, 됐어. 일단 찍고 봐, 찍고 봐. 됐다, 수지야. 역시 수지! 재석 오빠 통과했어? 재석 오빠 적었다. 어디? 재석 오빠 찾았잖아. 재석이 형! 아, 늦지 않았어야 되는데.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유재석! 재석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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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코부터 물었다! 아이씨! 코부터 물었다! 아이씨! 황숭아! 누나 물기야! 물기 있어! 너!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아 안돼! 아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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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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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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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광수. 어디 가 유광수. 섰어 직진 직진 쭉. 쭉 직진 쭉. 쭉 직진 쭉. 계속 가 계속 가. 길이. 돌아 돌아 거기서 돌아 돌아 돌아. 여기 직진. 어디. 계속 가. 더 더 더. 한 열 걸음 한 번 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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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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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바보야. 아 잠깐만. 불어야지. 다들 배고프시죠. 예.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은 빙글뱅글 의자왕입니다. 어지러운 거잖아 또. 아 나도 어지러운 거. 이건 팀전으로 진행할게요. 야 이거 어렵다. 팀이 중요하네 팀이. 아 팀을 또 잘 짜야지. 자. 전소바리 씨. 저는.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우리가 간간히 팀을 줄게. 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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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아 잠깐만 진짜 토할 것 같아. 잠깐만요. 아. 아. 어 하나도 안 들린다. 아. 아. 이거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가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광수가. 그러면 광수가. 여기 있다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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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맞았어. 어깨 맞았어. 아 지효야. 아 대단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대석화 석진 지효 팀 승. 누나 방향만 잘 잡으면 돼. 아니 앞에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다. 지효 잘하잖아. 소민이랑 저 사이 있으니까 저 사이로 그냥 치고 나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 해볼게. 필사적으로 막아라. 지금 방어가 좋아 방어가. 아이고 이 형 어떻게 해 이 형. 너무 창피하면 안대 가려드려요? 형 넌이라도 가려드려. 아 저거 정말. 너 죽을래? 자 갑니다. 시. 우와. 이게 뭐야. 에이스야. 오 야 야. 오 좋다. 아이고. 아아아. 아악. 아아아. 가. 가. 도타. 방이랑 도타야. 야. 으이웨. 으아아아아. 으아악. 으악. 으악. 아니. 아니. 안ů.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기다려! 대박! 오디야! 야! 아니, 오디야! 나 더웠는데! 아니, 지호님은 나 똥집 패스! 굿티 패스, 굿티 패스! 제대로 일자로 싹 갔는데! 마지막에서! 여기가 피하면서 방향이 감각이 없어서! 형! 이 상황은 TV로 봐요! 야, 빨리 빨리 끝내! 빨리 빨리 끝내!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외로운 싸움! 우리 3, 7이 형! 한 명에 성공하자! 내가 일할게! 네가 뚜알기! 내가 그러면 뚜알기 딸기! 오케이, 가시죠! 딸기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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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호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박자를 부르는 것 같아! 그렇지? 머리는 똑똑한데! 딸기! 뚜알기! 그래서! 이해해줘! 딸기! 딸기! 뚜알기! 우리 그냥 포기해도 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한번 해봐! 해보자!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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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뚜알기! 오케이! 딸기, 뚜알기 해봐! 딸기! 뚜알기! 뚜! 뚜알기! 뚜! 여기서 뚜가 나와야 돼! 딸기! 뚜알기!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면 되니까!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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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전구! 뚜! 박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좀 어려워! 딸기! 뚜알기! 뚜알기!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서 할게요! 다시! 여기 있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송주 씨가 여기 앉고! 하하 시작해서! 네! 너는! 시작! 뚜알기! 딸기 뚜알기!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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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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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이자가 이상한 것 같아! 왜? 아니요! 아니요! 좀 전까지 잘했잖아요! 내가 여기 앉을게! 내가 여기 앉을게! 그래! 다시 해봐라! 이거 아닌데? 저 봐! 딸기 뚜알기!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나 왜 되지? 두 알기 꼭 해야 돼? 꼭 알아야 돼? 딸기 두 알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완벽히 알았어 말도 안 되는 두 알기 게임에서 이렇게 깔아갈 수 없어 두 알기 두 알기 오케이 가자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이거 바로 봐야 돼 딸기 두 알기 그럼 바로 받아서 이거 칠 때 두 알기 두 알기 아니 모르면 알려줘야지 잠깐만 몇 번 알려줘 너는 못했잖아 딸기 딸기 두 알기라고 딸기 두 알기 오케이 가자 두 알기 두 알기 자 시작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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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딸기 야이씨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딸기 야이씨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아니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세 개 하는 거지 두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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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강수 씨가 딸기부터 시작입니다, 1일부터.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시, 시, 시작. 야, 초파리, 초파리지? 초파리지? 나 갖다 들어올래? 처음 한 것처럼. 새로, 새로 우리 처음 한 것처럼. 너무 창피해. 이걸 하면 안 뺄 것 같은데. 지워줘. 너무 똥맙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오세요. 오케이. 아니, 우리 왜 그러지? 지금까지 좋다 갑자기. 딸기 게임에서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창피해. 너무 못하잖아. 야, 우리가 첫 번째래.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와, 우리 첫 번째다. 커피 형 진짜 좋다. 내가 여기 앉아야지. 나 여기 앉아야겠다.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오케이. 무름도 사실 듣지 못한 상태인데. 감으로 해, 감으로 해. 그래, 감으로 해. 우리 예능이야. 우리 오늘 흐름이 좋잖아. 10명 차다, 이제. 이제 감은다. 나 무슨 게임인지 몰라. 딸기가 좋아, 혹시 이거 아니야? 왠지 그런 거 같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가 왠지 느낌이. 어감이 좋으니까.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두화기. 딸기 두화기. 야, 너만 느끼한 걸 내 만족했을게. 털렛 문덕이다. 뭐야, 뭐야? 딸기 팀 없어? 여기 되게 따뜻하니 좋다. 슬퍼 있는 거 보니까 뭐 깔끔한 거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두활기. 딸기 두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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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두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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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활기 딸기. 딸기 두활기. 다 왔는데. 여기 뭐야. 뭐야, 여하. 우리. 우리가 첫 번째네. 딸기가 좋아. 딸기. 두활기 두활기. 나야? 여기 맞잖아 오른쪽이잖아 나야?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걸 까먹은 건 너무 우선일 아니야? 오 야 여기 좀 깔끔한 건가 보다 여기 그러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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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지금 너무 우리가 의욕이 앞서서 이거 혹시 조금 우리 천천히 할 테니까 방송에 조금 빨리 돌려줄 수 있어?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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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뚜알기 뚜 알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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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알기ину 와 На 1 2 2 2 1 와 우리 오늘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아니 무슨 게임인지 뒷지도 안 rho는데 이 게임이 맞아? 감동이에요 진짜. 제발 먹어라 제발. 제발 먹어라 제발. 제발 먹어라 제발. 뭐 울었다 지금. 지금이야? 올려 올려 올려. 누가 또 떴다 와 떴다 떴다 떴다. 누가 또 떴다 와 떴다 떴다 떴다. 누가 또 떴다 떴다 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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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어. 야. 내 거 낚아채는 게 어딨어 너. 내 거 낚아채고 어떻게 해. 야 씨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 이건 제가 부린 거 아니에요? 낚아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걸 제가 잡은 거예요 떨어지는 걸. 강수야 그건 좀 아니다. 왜 내 거 낚아쳐. 인정 안 됩니다 송지호 씨 주세요. 아니 진짜. 진짜요. 3 더하기 3. 광수 광수. 광수 광수. 광수 광수. 광수 형. 지호 안 했어요. 송지호 씨 안 했어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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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안 했어요? 아니 했어 했어 했어. 광수 광수. 박수. 이거 솔직히 제목이. 달걀하고 손이 아니라 달걀하고 지호로 해야 돼요. 달걀하고 지호로 해야 돼요. 달걀하고 지호로 해야 돼요. 여기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내가 봤어 지호. 내가 봤어. 인정 안 됩니다. 지호 바보 아니다. 야 나 바보 아니야. 들었어 손 들었다. 지호가 바보가 아니라고 할 수만은 없는. 바보가 아니라고 할 수만은 없는. 애매함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여기 높이 드는 걸로. 여기. 그러면 보라부터 가 보라. 보라야. 그래요. 달려라 광수. 9 빼기 7.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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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호 씨 손 들었죠. 먼저 들었어요. 광수야.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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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도 뭐라 그러고 안 들어도 뭐라 그러고 어떻게 해. 지호야 너 고스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 맞네 맞네. 아 진짜 아니에요. 누나. 종국이 형 눈빛 봐봐. 누나 이제 타고 있을 거야. 누나 끝낼 때까지. 허리. 허리 타고 있어. 눈빛 레이저. 이거는 불가능해. 아 뒤통수 아파. 누나 고스트야 바보야. 아니야. 물고기야 뭐야. 글지야네 저게 고스트야. 그리야 뭐야. 그리야 뭐야. 나 진짜 고스트 아니야. 네가 바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라. 그렇게 부르다가 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다 펼쳐진다. 이건 제목을 지호 바보 아니다라고 바꾸자 우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갑시다. 달려. 축하합니다. 누나 뭐야. 갑자기. 야 지호야. 너 왼쪽만 또 어깨 또 쓰레기고 싶니. 왼쪽만 어깨 틀었어. 벌써 빨개졌어. 너 이거 선크림 발랐어? 어? 나 이거 불주사 자국 진짜 오랜만에 봐. 야. 나 이거 불주사 자국 진짜 오랜만에 봐. 나 이거 불주사 자국 진짜 오랜만에 봐. 야. 아무게 아니라. 네. 불주사 없어졌어. 이거 불주사 자국으로 몇 년도 쯤에 태어났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바코드 같은 느낌이죠. 81년생들은 이겁니다. 81년생들. 앉았어 앉았어. 들었어요? 오빠들 같은. 아! 이렇게 하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딱 그. 와 진짜 처음 들어보는 보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낯설어.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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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 선배는 저 귀여운 척 하는 목소리 너무 꼴 뵈기 싫다. 쟤 목소리 완전 장난 아니네. 아니 뭐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서 그쵸 언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너무 아름다우신데. 감사합니다. 야 소민이 진짜네. 제 표정 봐. 소민이 봐. 그치? 아니 근데 저. 소민이나 지호랑 진짜 실제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진짜. 진짜 저 표정 봐. 맞아요 형님. 그치? 네 저 메뉴를 정했어요. 뭐 먹으면 돼요? 맘껏 시키세요. 아 지금 벌써 소개팅. 아 맘껏 맘껏 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뭐 좋아하세요? 어떤 거. 뭐 종류별로 시킬까요 그러면? 네. 네 좋아요. 뭐 파스타 하나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아니면 추천을 좀 받아도 되고. 여기요.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하는데. 하시면 돼요. 아. 안심. 연어 샐러드 하나 주시고요. 네. 연어 샐러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크 하나 주시고요. 스테이크 하나 주시고요. 스테이크 하나. 그리고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용돈 좀 주세요. 어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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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는 거야? 먹혔다. 먹혔어 형 씨. 진짜 웃었어. 물 드시고 각을 한번 하시고 삼켜주세요. 아 그렇죠. 그럼 두 분은 평소에 결혼해야 돼요. 갑자기 가글을.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물 가글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동 분이시죠. 엄마가 첫 데이트할 때 다방에서 커피를 먹고는. 말씀 적당히 하시죠. 말씀 적당히 하시죠. 갑자기 좋다. 시키는 척한다. 아니 시키는 거 아닌데 시키는 척한다. 시키는 말만 하라. 아니 진짜 시키는 거예요. 정말 시키는 거예요. 방송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중에 볼 거야. 그런데 평소에 그러면 어떤 남자 스타일을 원래 좋아하셨던 거예요? 저요? 네. 자연스러운 만남 및. 자만추. 네 좋대요 언니는. 그렇죠. 지효 씨 혹시 제떨이 필요하세요? 지효 씨. 혹시 제떨이 필요하세요? 이광 씨. 이광 씨 죽여버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광 씨 죽여버린데. 아니 뭐 안 그러셨어? 아니 그냥 개그랑. 아니 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주머니에서 담배 있는 척 꺼내줘. 원래 그럼 씨가 태우시네. 아 놔두고 왔습니다. 충전 중이어서. 와 지효 나 저걸. 에? 저걸 받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아 네 저는 이런 자료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어색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소개팅이었으면 지금 약간 망한 그러니까. 아 싫어하시는구나. 그 더러운 입 닥쳐. 뭐지. 너 시키지도 않는데.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너한테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경영. 신경영 화네. 신경영 푸르륵. 신경영 화를 내. 신경영 화를 내. 너한테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진짜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 젓고격만 때릴 수 있는 줄 알지.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껍데기를 뿐. 아 웃겨라. 뭐야? 뭔 사람이 있어? 그러게요. 누가 왔어요, 지금 벌써. 아니, 주차장에 카메라가 한 대 있길래 거기 얼굴 도장도. 아악! 아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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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금. 아니, 무슨 항신하게 일찍 와! 대박! 야, 이 복사들 참... 양자 찾으네. 야! 방아, 잠 안 잤어? 왜 이렇게 왔어? 너가 1등이야? 원래 제일 잠 없는 석진이 형이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내기하자. 어, 좋다. 난 종국이 형. 종국 오빠? 그래. 아니, 지효 언니 한 번 걸래? 장난 아니야? 하하 형. 형 하하 형? 나 재석 오빠. 온다, 누구로 온다. 와! 와! 언니야, 대박. 와! 언니야, 대박. 여러분! 야! 지금 지효 언니가 왔습니다! 대박이다! 와! 와! 하하 형한테 전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 송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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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야... 너 당장 반납해! 왜, 왜? 야...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왜, 왜? 누나 어디서 잤어? 언니 왜? 잤어? 어떻게 된 거야? 일찍 왔는데 왜? 일찍 왔어. 너무 싶어서. 누나 어제 술 마셨어? 하하하하! 심장 때렸네. 아, 잠이 아파. 다 집 번호 찍었네? 아, 진짜. 다 집 번호 찍었네? 아, 진짜. 아, 좀 저러 가서 하고 와라. 왜 해! 아, 말도 좀... 아니야! 아니, 저거 뭐 다 보여주면... 주말 사우나나 갈래? 하하하하! 다들 잠이 들겠네. 다들 잠이 들겠어. 네 번째 분이요. 네? 아, 엑셀 드셨는데 뒷담화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런닝맨 멤버분들 칭찬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칭찬하는 걸 봤다고? 그래, 또 뭐. 어떤 칭찬하죠? 뭐, 의리 있다,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아, 성실하다. 가족이네. 성실하다. 만약에 그렇게 혹시라도 뒷담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칭찬의 빈도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분, 별로 없는 분이 누굽니까? 성실하다. 성실하다. 성실, 성실. 성실. 누구지? 누구지? 아니,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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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구나. 광수야. 광수다. 그래, 광수가 뭐 뒤에서 욕하니까 아니야. 뭔 일인데 이게 뭔 일이야. 칭찬을 하고 지금 욕을 안 합니다. 이게 뭔 일이네. 광수야. 광수야 칭찬을 안 해요. 야, 친구 좋아. 야, 네가 몇 살인데 걔가 친구 나 information. 족문제, 직업문제, 여자 문제. 자, 다음 다섯 번째 분이요. 네. 네. 뒷담화를 안 해요? 네. 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런닝맨 멤버들 칭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 있나요 너무 좋았다 이렇게 뭐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광수 씨요 광수 씨요 어 광수가 원래 잘 챙겨주지 약간 전소민 씨 형이 좀 많네요 전소민 좀 아니면 아니야 저거 지효였잖아 지효야 지효야 아까만 발로 차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 동생한테 많이 봐요 4번 분 그 지인이 평소에 지효 누나 칭찬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지효 누나 칭찬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자 다음 꼴찌 한 명이 나눠서 내야 됩니다 야 이거 둘이 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아니면은 하나는 물총에 물 들어있는 거 하나는 물 없는 거 오케이 선택해서 네네 자 이제 저희 둘이 들고 있는 물통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있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물은 무조건 재수경한테 있습니다 저는 양수찬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양수찬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걸 네가 먼저 선택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수오빠 말고 세천이 거 맞을게요 좋아요 말고 세천이 거 맞을게요 좋아요 물이 어 뭐야 이거 물이 뭐야 이거 뭐야 물이 나 재수오빠 재수오빠 하나 둘 셋 재수껏 들었네 재수껏 들었네 재수껏 들었네 재수껏 들었네 지효야 왜 이걸 해 아니 이게 지효가 갑자기 쭉쭉 나왔어 왜 꼼꼼했지 내가 아니 이걸 왜 했냐고 이거를 야 송주 살려가니까 죽었네 아 진짜 살려가니까 죽었네 네 또 송주 씨도 아 네 우리가 안 울기로 약속을 해서 석진이 형이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아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1,2,3 너무 짧았어 아니 어디 보니 인공눈물이 들어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타이밍으로 쳐서 아 저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지효 씨가 감정에 북받쳐서 네 우리 광수 씨가 그러면 좀 우리 형 방어 아니고 네 네 우리 형 바보 아니고 네 네 아니 이광수 바보 아니다 누가 나왔어요 오빠 바보 아니다 어떻게 아시지 이광수 바보 아니다 아니 바보 아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게 다 저희 애청자분들이시니까 아시죠 당연한 얘기를 할 편 여기 다 우리 너님을 보시는 맞습니다 식구들이니까 여기 저희가 식구들이에요 친한 형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수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당연히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문을 많이 넣어주세요 네 소문이 되네요 아니 저기 구준형 팬미팅이 끝났는데 네 네 소감이 어떠신지 끝났군요 아 나 정말 그날 그때 멍해서 그날 본인이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더라고 지효처럼 자기도 하고 싶었다고 네 그때 제가 석진형 바랍했거든요 근데 지효 나 딱 울음 딱 터트리자마자 오케이 지효가 가져갔어 오케이 지효가 가져갔어 이 모든 건 지효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붙여가지고 형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효는 정말 이게 망감이 좀 고쳐하는 그럼요 감성적이니까 그때 누나가 무대에서 저한테 광수야 와 어떻게 좀 해봐 이따가 식 때 술 마실 거 생각해 그랬더니 정말 이거 칼쳐요 자 이광수씨부터 하죠 그럼 자 이광수씨부터 하죠 그럼 이광수씨 그래요 광수지요 한 번 더요 광수지요 광수 금방 눈물 뺍니다 얘는 광수는 경상시 때 보니까 배우긴 배우더라고요 광수가 또 금방 해내요 7년 동안 여잔데도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 때리고 아니 넌 대박 대박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광수야 누나가 오빠들보다는 너가 더 편해서 조금 더 너한테 편하게 막 했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 상한 거 있었으면 미안해 6년 전에 나 불러내서 보리굴비 사주고 나 집 이사갈 때 선풍기 사주고 가끔씩 문자로 축하 문자 해주고 힘이 되는 말 해줘서 고마워 누나 3년 전에 엄마랑 싸워서 집 나왔을 때 어? 누나가 갈 곳 없다고 그랬더니 네가 너네 집 오라 그렇게 얘기해준 거 고마워 광수야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갑자기 제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네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갑자기 제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네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갑자기 제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 너희 둘이 아 솔직히 송지연아 도대체 몇 명인거야 야 야 야 야 대박 야 야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고 광수는 안 갔어요 그러고 그러고 광수는 안 갔어요 오라고 했는데 저도 촬영 때문에 집에 없으니까 오라 그러는데 저희가 없어서 안 온다고 그러니까 사랑해 하세요 사랑해 하세요 사랑해 하세요 어쨌든 나한테 가족같은 천연아 같은 누나가 되어줘서 사랑해 그래 누나 밑에 너가 있고 누나 옆에 너가 있는 거 고맙고 사랑해 어허 나 기다 라멘 타 Orleans 사랑해 택 gh